안녕하세요. 벤쿠버 리얼초 최재동입니다. 2020년 5월 29일 내 재산 내가 지킨다. 그 세 번째 시간으로 벤쿠버 부동산 하락할 것인가 시작하겠습니다. 글로벌 전염병 확산에 대한 그 대책이 아직까지 확실치 않은 가운데 락다운이 서서히 풀리기 시작하면서 지금 5월달 2분기를 지나고 있는데요. 나타나는 모든 경제 지표들은 종전에는 볼 수 없었던 상당히 좋지 않은 모습들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러한 여파로 인해서 메트로 벤쿠버의 부동산 가격도 하락할 것이다. 라는 데 그 무게가 실리고 있습니다. 오늘은 메트로 벤쿠버 부동산 가격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작은 주제 5개를 가지고 먼저 이야기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 첫 번째로 실업의 증가, 두 번째로 부채의 증가, 세 번째로 연체와 파산의 증가, 네 번째로 매물 공급량의 증가, 그리고 다섯 번째로 유입 인구의 감소를 들 수가 있겠습니다. 그리고 나서 예측할 수 없는 몇 가지 변수들이 있는데요. 첫 번째로는 현재 글로벌 팬데믹에 대한 백신이나 치료제 개발 언제 될 것인가, 그 다음 두 번째 미국과 캐나다가 마이너스 금리를 시행을 할 것인지, 그 다음 세 번째로 홍콩 보안법과 같이 홍콩 압박으로 인해서 홍콩에서 벤쿠버로 인구 유입이 추가로 있을지, 그런 것에 대해서 간단하게 이야기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첫 번째 실업의 증가부터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캐나다의 지난 2월 총 고용인원은 거의 2천만 명인 1,920만 명이었는데, 2개월 후인 4월 말에는 1,620만 명으로 300만 명이 일자리를 잃었는데요. 이는 15년 전인 2005년 수준으로 되돌아갔다고 말씀드릴 수가 있습니다. 미국도 같은 기간인 2월에서 4월까지 약 2,500만 명 이상이 일자리를 잃었습니다. 다음 그래프는 캐나다의 지난 25년간 실업률 그래프인데요. 최근까지 캐나다는 6% 아래 밴드에서 움직이던 실업률이 2020년 글로벌 전염병으로 인해서 급격히 올라간 것을 보실 수 있습니다. 캐나다의 실업률은 2월 달만 하더라도 5.6% 였었는데요. 4월에는 가파르게 올라서 13%까지 증가했습니다. 미국은 2월에 3.5% 실업률을 보이던 것이 4월에는 14.7%까지 상승했습니다. 5월에는 캐나다나 미국 모두 실업률이 4월보다 더 증가해서 18%에서 20% 수준으로 상승할 것으로 보입니다. 현재의 실업률은 지난 2008년 금융위기 때 8.5%보다도 높고 1980년대 초 레이건 대통령 당시 고유가, 고금리, 고인플레이션, 경제침체 때와 비슷한 수준입니다. 자 그러면 실업률이 이같이 오르락내리락 할 때 실업률과 주택가격은 어떤 관계를 가지고 변동했는지 지난 역사적인 자료를 가지고 한번 같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그래프는 지난 25년간 미국의 실업률과 주택가격과의 관계를 나타내는 그래프입니다. 이것은 실업률이 변하면서 주택가격이 어떻게 변해왔는지 한번 살펴보려고 하는 겁니다. 파란색 실선이 주택가격 지수를 나타내고요. 검정색 점선이 실업률을 나타냅니다. 그래프에서 보시는 바와 같이 2002년부터 2007년까지 실업이 감소하면서 주택가격이 오르는 것을 보실 수 있습니다. 반대로 2007년부터 2010년까지 실업이 가파르게 증가하면서 주택가격은 급격히 떨어지는 모양을 하고 있는데요. 이때가 미국 금융위기 때입니다. 다시 2010년부터 2019년까지 실업률은 10%대에서 4% 이하로 꾸준히 내려갑니다. 그리고 주택가격도 꾸준히 상승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이렇게 실업률과 주택가격은 정반대 방향으로 움직이는 마이너스 상관관계를 가지고 있습니다. 상관관계 상관계수에 대해서는 지난번 영상에서 잠깐 설명을 드린 적이 있었죠. 현재의 실업률은 종전에 보지 못한 모습으로 급격히 올라갔는데요. 주택가격은 실업변동에 다소 후행하는 성격을 가지고 있어서인지 가격은 아직 높은 고점에 그대로 머물고 있습니다. 이 둘 사이의 관계가 마이너스 상관관계가 맞다면 부동산 가격은 앞으로 아래쪽으로 그 방향을 틀어야 하는 시간이 다가오는 것 아닌가 싶습니다. 자 다음은 두 번째 부채의 증가입니다. 지난 영상에서도 캐나다 부채의 심각성에 대해서 잠깐 언급드린 바가 있었는데요. 가계나 기업이나 빚이 많아지면 경제활동이 점차 어려워지고 언젠가는 이것을 털고 가야만 하는 디레버레이징 시점이 있어야 하는 것 아닌가 싶습니다. 그래프에서 보시는 바와 같이 캐나다 가계의 가처분 소득 대비 부채 비율은 2000년의 100% 수준에서 계속적으로 증가하여 2020년 오늘날 176% 수준으로 올라와 있습니다. 이는 G20 국가 중에서도 3, 4위 상위권에 속한 부채 수준이고 내년 2021년에는 200%로 크게 증가할 것으로 내다보고 있습니다. 메트로 벤쿠버는 상황이 보다 심각해서 가처분 소득 대비 부채 비율은 현재 240% 수준입니다. 이러한 벤쿠버의 현재 부채 수준은 2010년도에 그리스가 국가 부도 위기에 있었을 때 그 수준과 매우 비슷한 것이라고 합니다. 다음 그래프는 캐나다와 미국의 GDP 대비 가계 부채를 비교한 건데요. 캐나다 가계 부채 수준의 심각성을 담고 있습니다. 미국은 2007년 GDP 대비 가계 부채 수준을 100% 정도에서 꾸준히 내려 2020년 현재는 75% 수준으로 부채를 끌어내리는 디레버레이징이 있었고요. 반면 캐나다는 반대로 2007년 75%의 수준에 있던 부채 수준이 상승해서 현재는 100%가 넘는 수준에 와 있습니다. 캐나다 모기지 공사 CMHC에 따르면 정부 차원에서 지원하고 있는 모기지 지불 지원 프로그램이 끝나는 이번 가을부터는 소득의 감소로 인한 연체가 증가할 것으로 내다보고 있습니다. 그런데 어떠한 이유로 인해서 경기 회복이 더욱 지연될 시에는 부채 압박에 의한 연체가 늘어나 연체 비율은 전체 모기지의 20% 정도가 될 수도 있다고 합니다. 그 결과로 주거용 부동산은 앞으로 1년 이내에 18% 정도까지 하락할 것으로 내다보며 그 떨어진 가격은 약 2년 뒤인 2020년도 말까지도 회복하기 어렵다 라고 전망하고 있습니다. 자 다음은 세 번째 연체와 파산의 증가입니다. 지금 당장은 연체와 파산이 눈에 두드러지게 나타나지 않지만 오는 가을 9월부터는 연체와 파산이 점차 증가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전세계 공중보건 위험으로 인해서 급격한 소비 감소를 가져왔고 소비 감소는 기업의 매출 감소로 이어지고 기업의 매출 감소는 일자리가 없어지는 실업의 증가를 실업의 증가는 가계 수입의 감소를 가져왔고 가계 수입의 감소는 소비 감소로 다시 연결되는 경계의 악순환으로 돌고 있습니다. 보여드리는 그래프는 실업률과 은행권 모기지 연체율 관계를 보여주는 차트인데요. 실업률과 모기지 연체율은 보시는 바와 같이 거의 같은 방향으로 움직이고 있습니다. 둘 사이는 상관관계가 아주 높다고 말씀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앞에 실업률 부분에서도 잠깐 설명드린 바와 같이 실업률 검정색 점수는 지난 4월에 13%까지 치솟았습니다. 실업률은 조만간 18%에서 20% 정도로 더 올랐다가 락다운이 풀리게 되면 일시적으로 해고가 되었던 일자리 복귀가 시작되어서 내년도까지는 8-9% 정도까지 다시 실업률은 떨어질 것으로 내다보고 있습니다. 빨간색 실선은 은행권의 모기지 연체비율인데요. 2019년 말에 0.24% 수준을 보여주고 있습니다만 이 둘의 관계가 역사적으로 보여주듯이 둘이 밀착해서 움직였다면 조만간 연체비율은 실업률을 따라갈 것으로 보입니다. 만일 높은 리스크를 가진 비은행권 대출을 더하면 모기지 연체비율은 크게 늘어날 것으로 보입니다. 현재 연체시그널은 카드회사에서 먼저 나타나고 있는데요. 카드 연체는 이미 증가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자, 네 번째로 매물의 공급 과잉입니다. 현재 시장에 매물이 그렇게 크게 늘고 있지는 않습니다만 지난번 영상에도 말씀드린 대로 메트로 벤쿠버의 매물량이 어떻게 변화하는지 유심히 살펴보시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지난달 메트로 벤쿠버의 총 매물량은 약 9,400개 정도였었는데 이것이 앞으로 약 1.5배 내지 2배로 증가하게 되면 아, 이제는 가격이 떨어질 때가 되었구나 하는 시그널로 받아들여도 좋을 것 같습니다. 다음 그래프는 2005년부터 지난 15년간 메트로 벤쿠버의 주거용 부동산 총 매물량 변동 그래프입니다. 그래프가 오르락내리락하면서 봉우리와 계곡 모양을 만드는 것은 대부분 여름과 겨울의 계절적 요인에서 나오는 매물량의 차이를 보이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프가 2008년 미국발 금융위기 때 메트로 벤쿠버의 매물량은 2만개가 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2008년 금융위기 이후에 후유증과 유럽발 금융위기가 겹치는 시점인 2010년부터 2014년 사이에도 경기가 별로라서 매물량이 모두 15,000개가 넘고 있습니다. 이 시점에 메트로 벤쿠버 부동산 가격은 하락하거나 옆으로 횡보하는 조정을 보였었습니다. 이번 5월 말 기준으로 메트로 벤쿠버의 총 매물량은 4월에 비해 약 1,000개 정도가 증가하여 1만 500개 정도 될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만일 이렇다 하더라도 아직은 이 수준이 계절적 요인인지 경기 요인인지 알기는 어렵습니다. 서너 달 더 지켜보아야 눈에 들어올 듯 싶습니다. 다음은 다섯 번째로 유입 인구의 감소입니다. 벤쿠버라는 도시는 여러분도 아시다시피 인구가 계속적으로 꾸준히 유입되는 도시였었습니다. 그러나 전세계 공중보건 위험이 계속되는 시점에 이민이나 비즈니스 등으로 인해서 해외에서 유입되는 인구를 기대하기는 매우 어려울 것 같습니다. 그리고 국내 간에도 인구 이동이 원활치가 않아서 당분간은 이러한 인구 증가로 인해서 주택 수요가 미미할 것으로 전망되고 있습니다. 이민이나 순 유입으로 인한 메트로 벤쿠버의 인구는 매년 4만 명 이상이 증가하였는데요. 이러한 순 인구 유입 부분이 제거되면 약 2만 채 정도의 주택 수요가 사라지게 됩니다. 자 여기까지는 역사적인 그래프나 자료 등을 가지고 그 예측을 얼마만큼은 할 수가 있었는데요. 이러한 자료나 지표들 이외에도 부동산 가격에 영향을 줄 수 있는 현재는 예측하기 어려운 즉 돌발 변수 등에 있어서 이것에 대해서 몇 개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로 현재 전염병에 대한 백신이나 치료제가 얼마나 빨리 개발 공급되는가 입니다. 이러한 백신이나 치료제 개발 시기에 따라서 경제의 회복 속도나 그 성장력이 달려있기 때문입니다. 두 번째로 미국이나 캐나다가 마이너스 금리를 시행할 건지 그 여부입니다. 마이너스 금리를 시행하게 되면 시중에 돈이 더욱 많이 풀리는 유동성이 풍부해져서 자산가치가 일시적으로 반등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즉 마이너스 금리를 시행하게 되면 중앙은행에 숨어있는 초과지급준비금을 건드려서 이 부분이 시중으로 쏟아져 나오게 하는 효과가 있는데요. 이렇게 밖으로 나온 그 돈들이 주식이나 부동산 등을 매입하게 되어서 자산가격을 올려놓을 수도 있습니다. 이 마이너스 금리라는 것이 무엇인지 간단히 설명을 드리면 아시다시피 정부나 중앙은행은 경기 침체 시에 경기를 떠받치기 위해서 재정정책이나 통화정책을 통해서 기업이나 개인들 경제주체 구석구석에 돈이 잘 돌아가게 해서 적정한 수준의 인플레이션을 유도하려고 하는 건데요. 그런데 시중은행들은 경기가 아주 나쁠 때에는 돈을 빌려준 이후에 연체나 부도가 나는 리스크를 우려해서 돈을 잘 풀지 않고 그 돈을 다시 되돌려서 중앙은행에 그대로 쌓아두려는 경향이 높습니다. 이 금액은 시중은행이 법정지급준비금보다도 많은 초가지급준비금 형태로 나타나게 되는데요. 이렇게 시중으로 나가지 않고 잠을 자고 있는 초가지급준비금에 대해서 페널티 성격의 마이너스 금리를 적용합니다. 그러면 이 돈들이 시장 밖으로 튀어나가는 효과를 보게 되고요. 그림을 하나 보여드리겠는데요. 이 차트에서 현재 마이너스 금리를 시행하는 유로존, 일본, 스위스 등 나라의 마이너스 금리 시행 전후에 나타나는 자산가격의 변화를 주식, 채권, 환율, 그리고 부동산 4개의 막대그래프로 각각 보여주고 있는데요. 중간에 4개의 막대기는 금리를 마이너스로 시행하기 바로 직전 1년간이고요. 가장 왼쪽의 4개가 마이너스 금리를 시행하기 1에서 2년 전이고요. 오른쪽 4개의 막대가 마이너스 금리 시행 이후입니다. 마이너스 금리를 시행하고 나서 주식과 부동산 가격이 오른 것을 보실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장기적으로는 이 마이너스 금리가 경기 전반에 부정적인 효과도 꽤나 큰 것으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현재 월스트리트의 트레이더들이 내년 마이너스 금리 가능성에 배팅이 점차 늘어나고 있는 것을 보면 미국도 마이너스 금리에 들어갈 가능성이 충분히 있어 보입니다. 미국이 간다면 캐나다도 같이 갈 건지 아직은 알 수가 없습니다. 마이너스 금리 시행은 소비와 투자를 늘릴 수 있다는 긍정적인 효과도 있지만 정부 부채의 확대, 중앙은행의 정책수단 제약, 은행권의 수익 악화, 연금 수익자에 대한 타격, 뭐 이런 것들이 부정적인 면으로 작용해서 연금 수익자들에 대해 타격을 주는 등 부정적인 면도 배제할 수가 없습니다. 그리고 날이 갈수록 화폐의 유통속도가 떨어지고 있어서 돈을 아무리 많이 풀어도 그 유동성 효과가 떨어지는 어려움이 있으며 방출되는 돈의 수위를 잘못 맞추면 하이퍼 인플레이션으로 갈 수도 있다는 것을 배제할 수는 없을 겁니다. 마지막으로 홍콩의 보안법 시행 등으로 인해서 혹시나 홍콩에서 벤쿠버로 유입되는 인구가 더 있을 건지 이 부분도 한 번쯤 생각해 볼 만한 변수가 아닌가 싶습니다. 자 마무리하겠습니다. 메트로 벤쿠버의 부동산 가격은 당장에는 하락세를 나타내고 있지는 않습니다만 앞에서 설명드린 자료들은 부동산 하락을 예고하고 있습니다. 이에 반해서 경기를 떠받치려는 정부의 재정정책이나 통화정책도 만만치는 않습니다. 따라서 앞으로 메트로 벤쿠버의 부동산 시장은 쏟아지는 매물량과 정부의 유동성 살포로 경기를 떠받치려는 두 개의 힘이 힘을 견주는 결과에 따라서 그 방향이 정해질 것 같습니다. 그러나 장기적으로는 이렇게 풀어놓은 돈 때문에 인플레이션 가능성을 배제할 수는 없습니다. 그렇게 되면 자산 즉 주식이나 부동산 가격이 오를 가능성도 있습니다. 자 여기까지입니다. 고객 여러분 그리고 구독자 여러분 가족 모두 건강하시고 유쾌한 생활 이어나가시길 바라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벤쿠버 리얼터 최재동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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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감사합니다.